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닐에다가 넣어서 김치냉장고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덜 무거워질 때 이때 옮겨야지만 제 힘으로 옮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지금 열심히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들을 갖다가 지금 시원한 데서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옮겨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비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비닐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요 제가 좀 얘는 아무리 던져도 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저희 집 김치냉장고 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